성이랑 뿐 매우 매우 Justin ком은 내 때문에 어꼬 나야 그거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아니 엄마 미신 거 아니에요 내가...뭐야 봤어, 지금. 재훈이는 언제 엄마가 제일 무서웠어? 어렸을 때 벗으라고 하고 계속 때려서. 아, 벗으라고 하고 때릴 때 무서웠어? 응. 미안해, 진짜. 좀 괜찮았어, 어차피. 엄마들 잘 모르면 못 때리잖아. 재훈이 여기 마음속이랑 여기 머릿속에 있는 것도 나쁜 기억들 깨끗하게 지우고. 그런 기억만 기억하자. 셋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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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Å, WILLYLE. 아이구좀요. 하나, 둘.. 2-2-3-2-4-4-5-4-6-6-6.. 고자,지, rah, 종...